안녕하세요. 오늘은 텍사스 홀듬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2월 16카운트 끝나고 태그 한번 하시고 바로 이어서 리스탈트 한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삼바 스탭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픈바디 킥볼 체인지 킥볼 스탭 왼발 삼바 스탭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픈바디 킥볼 체인지 킥볼 스탭 카운트 1&2 3&4 5&6 7&8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코스터 스탭 백 투게 더 포드 스탭 왼쪽 4분의 3 6시 방향까지 패들턴 하실 건데요. 4분의 1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. 왼발 포드 스탭 볼 왼쪽 4분의 1턴 포드 스탭 볼 4분의 1턴 스탭 볼 4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탭 카운트 1 2 3&4 5&6&7&8 섹션 3 왼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후 사이드 킥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&4 5&6&7&8 섹션 4 힙 스웨이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쪽 2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락 리커버 하실 때 왼쪽 4분의 1턴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스탭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&4 5&6&7&8 1 2 3&4 5&6&7&8 1 2 3&4 5&6&7&8 1 2 3 4 5 6 7 8 태그 스탭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스탭 카운트 1 2 3 4 태그 리스탈트 포함해서 풀 카운트 할게요 1 2 3&4 5&6&7&8 1 2 3&4 5&6&7&8 1 2 3&4 5&6&7&8 1 2 3&4 5&6&7&8 태그 4 1 2 3&4 5&6&7&8 태그 4 5&6&7&8 1 2 3&4 2 태그 6&7&8 태그 5&6&7&8 태그 5&6&7&8 태그 6&8n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, Patsing!